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구약 1020쪽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의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월의 유수와 같아서 오늘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진부한 표현 같지만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가 이제 저물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를 귀하게 보셔서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뉴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송림초등학교 주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1월 7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송림동 일대의 7만 2,666제곱미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에 송림초등학교 주변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아파트 건설 공사를 위한 착공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사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착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송림동 185번지 1원에 2022년 4월까지 2,562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렇게 멋있는 아파트 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아파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연계한 사업 방식입니다.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성을 개선시켜서 원토심 재생 사업의 선도 모델로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 공공임대 167세대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분 약 300세대를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15% 낮춰 공급해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간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는 등 많은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었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출자를 통한 사업 구도로 재편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원활한 합의를 이뤄내어서 철거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였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착공 간담회에서 고품질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지역 검설업체의 참여와 자제 사용을 적극 독려해서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또 신년예배 때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서는 이렇게 지금 다 판넬을 막아 놓아서 보이지 않지만 비전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고 땅파기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도 우리가 교회의 모습도 이제 아름답게 또 교회의 시설도 아름답게 다 바꾸고 또 새롭게 해야 많은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할 때에 거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미래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다같이 읽어요.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놀라운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새 일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은 세 가지 의미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물, 영원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징계를 받아서 이방으로 흩어지고 광야에 흩어져서 온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개를 받으셔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은 정말로 초강대국이구나 부유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나라이고 초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거지가 있어요. 집이 없어서 이 길에서 잠을 자는 그런 홈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가니까 미국 거지들은 담배도 양담배를 핀다. 그러지만 미국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초강대국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나 개인이 어려우면 그건 무슨 이유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도 회복시켜주지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 개개인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에게만 한 곳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우리 성형교회가 부흥이 됐다.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런데요. 성형교회는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내 생활은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할 때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시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활란 날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활란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바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활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마음의 투교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은 다 과거지향적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너희는 이전에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그것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잘못한 그 죄로 인하여 현재도 고난을 받고 그리고 미래에도 고난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힌두교에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닐바나, 닐바나라고 하고 또 열반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의 세계는요.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떤 생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욕심을 다 없애버리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극락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죽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승려들은요. 승려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면 입적했다 그래요. 입적했다. 죽어야, 죽어야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죽어야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명론입니다. 무슬림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라신이 정해준 그런 너의 운명이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운명이다. 알라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알라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는데요. 그들은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쾌락으로, 쾌락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자, 쾌락에 빠지자,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과거와 현실에 얽매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재의 삶도 더욱더 아름답고 기름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님들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현실 도피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사는 우리를 더 현재에도 상실하게 살아가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역전시키는 역전되는 일입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세일을 행해서 너희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인생은 지금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저는 로또가 생각이 나요. 로또 우리 성도인들이 저에게 그래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목사님 금식하고 로또 사면 괜찮아요? 안됩니다. 기도하고 로또 사도 안됩니다. 기도하면 로또 사지 말아라 하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또 사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새롭고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이 다 가정파탄이 돼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도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전 인생은 다르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전 인생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부인이 네 명이나 있었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네 명입니다. 어머니가 네 명이라는 건 가정이 그렇게 하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를 난 친어머니는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이복 형들은 그를 질투하여 인신매매로 팔아넘깁니다. 17살 나이로 노예의 몸이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바레 집에 가정총무를 맡아서 신임을 얻지만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28살의 그 청년을 아줌마, 아줌마, 보디바레 아내, 아줌마가 유혹을 해요. 아줌마는 참 못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줌마의 문제가 생각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보디바레 아내의 아주머니의 유혹을 뿌리치고 뿌리치고 그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꿈을 이룰 가망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기회가 있을 거로 기대했었지만 그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야숙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인간은 몸이 뒤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 그의 인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은요 깊은 계곡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깊은 계곡, 어려운 고난의 계곡을 거쳐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였으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습니다. 잊혀진 요셉은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꿈 때문에 정말로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참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난 그 시기가 30세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짧았어요.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고난이 너무나 길고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고난이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고난은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정말로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50장의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은 나를 악하게 대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21절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괘씸에서 원수를 한 번 갚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에 속사람에 구부러진 것 뒤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관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뒤틀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추천합니다. 풀어져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역전의 은혜 역전승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바로 앞에 조금만 올라가면 그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역전의 명수 역전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역전은요. 역전은 게으르고 연습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역전이 있지 않습니다. 군산 상고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혹독하게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상을 한 사람에게 역전이 있는 것이지 놀고 먹는 사람에게 역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아멘이 없어져요. 놀고 먹은 거 놀면서 역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노는 사람에게 절대로 역전이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이전일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전일과 옛날일은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해야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배 한 척도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넜어요. 가난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배음망덕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함몰되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지금도.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해봤어.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왕년에 내가 큰일을 했어도 그거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대나무는 길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대나무에다가 태극기 국기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대나무는 긴데 대나무는 긴데 길지만 안이 통 비어있어요. 안이 통 비어있지만 그 대나무가 강합니다. 왜요? 일정 간격을 따라서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듭이 있어야 돼요. 2019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거를 매듭을 잘 짓고 새해를 시작해야 또 새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옛날에 뭐 어땠다 왕년에 어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고 매듭을 짓고 이제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새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더 놀라운 새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